자 제가 뭐 이렇게 예고를 좀 했었죠. 지금 진양권 회장의 공매방멸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시킬지 몰랐는데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제 12월 7일이다 보니까 지금 진양권 회장 하기로 했던 것들 안 한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말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드렸지만 진양권 회장 그리고 서정진 회장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저스 전부 다 사기꾼 소리 들었죠. 1년 내 이 회사 망할 걸 이런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어디서 뭐 지금 은행 일 하다가 바이오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프 베저스 같은 경우는 은행에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뭐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뛰어 들어 가지고 골방에서 지금 자기 혼자 아마존 닷컴 페인트로 딱 치려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자 그런 상황이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한다 저리 우주 간다 이러고 전기차 가지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수익이 많이 날 거고 내년에도 수익이 날 거고 했는데 계속 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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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년 동안 적자를 내버리니까 저거 저거 입으로만 말하는 입만 벌리면 구라치는 저 완전히 희대 사기꾼이자 이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이 들었죠.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1년 만에 그런 부분들 다 뒤집어 버리고 세계에서 2등 부자가 됐죠. 2등 부자. 그리고 사기꾼 소리 저 회사 1년 안에 망할 거야 라고 했던 이 아마존은 지금 뭐 부동의 1위입니다. 세계 부자 1위죠. 1위. 서정진 회장도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어디 뭐 자동차 임원하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오를 한다고 설치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저거 순 주식 장사하려고 하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뭐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공매들의 공격에 정말로 많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일 공격을 많이 들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공매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난해 이러면서 상장 폐지시켜 버리겠어. 이러면서 이제 주당 420달러 상장 폐지시켰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도 아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 공매 세력들. 2013년도에 내 주식 다 팔아가지고 다 팔고 안할란다. 이러면서 이제 공매 때문에 도저히 못해 먹겠다. 그랬죠. 지금 이 진양훈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게시판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뭐 말들이 많죠. 엄청나게 말들이 많고 뭐 하기로 했는데 뭐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쩌쩌 뭐 하는데 그런 뭐 사기꾼 소리도 정말로 많이 듣고 있죠. 거기다가 이 공매도들도 지금 그렇게 사기꾼 사기꾼 하는 것도 전부 공매도 세력이겠죠. 이 공매 세력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니야. 주식 장사해 먹으려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느냐까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매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우리나라 공매도 1등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테슬라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는 셀트리온 2013년도 2012년도 이때 정말로 공매들에게 정말 시달림 많이 받았죠. 그때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한 이런 상황이 지금 HF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귀인이죠. 귀인. 40달러에 물려가지고 50달러에 물려가지고 공매들의 맛집이 돼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50달러가 물린 것도 아니잖아. 지금 600달러인데 이렇게 되죠. 1년 만에 50달러를 600달러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한 12억 이상 이렇게 된 거죠. 그 정도로 부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귀인이죠. 귀인. 자기의 본인의 자산을 정말로 크게 불려준 귀인입니다. 서정진 회장도 마찬가지죠. 이 공매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뒷다리 잡고 저거 사기다 사기다 계속 그렇겠지만 그거 다 물리치고 결국은 성공을 해버렸죠. 자 그렇게 해왔고 제프 베저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회사 망할 거다. 1년 안에 안 망하면 내 손이 장을 지진다. 이렇게 했던 게 리만 브라더스죠.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가 망해버렸죠. 그리고 아마존은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 공매 세력들이 그런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HLB에다 대고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HLB 지금 진양군 회장도 정말로 많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HLB는 정말로 특이하죠. 답안지를 펼쳐놓고 시험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답안지 여기 나와 있죠. 답안지 답안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리보세라닉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14달러 14위안 수준에서 78위안 80위안까지 갔다가 100위안까지 한번 찍었죠. 이렇게 이제 올려친 게 전부 다 리보세라닉의 힘입니다. 리보세라닉이 92% 92% 정도 리보세라닉이고 나머지 8% 정도가 나머지 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이미 확인을 시켜줬는데 얘는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HRB 같은 경우에는 위안 부분도 있지만 간암 부분 간암 부분은 칸넬리 주막과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데이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엎어지고 싶어도 엎어질 수가 없는 약입니다. 이거는 리보세라닉 단독으로도 간암 승인을 받고 칸넬주막 단독으로도 간암 승인을 받은 그런 약 두 개가 그 두 개가 합쳐지면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지금 과학계에서 의료계 쪽에서 이런 학자들이 그런 리포트 논문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면역항제가 최고인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혈관 내필성인자 억제자 같이 써라 그러면 효율이 제일 좋다. 그렇게 한 거 두 개가 만나버렸으니 이거는 뭐 간암 부분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이제 환자 모집도 빠르게 되고 있죠. 이거는 뭐 될 수밖에 없는 약물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나도 할게 나도 할게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모집이 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간암 부분은 그야말로 급속도로 시장을 아마 잠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칸릴리 주막과 리보세라닙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이죠. 가격 경쟁이죠. 이 간암 부분에 저런 키트로다나 옵디버 같은 걸로 치료를 받는 부분과 칸릴리 주막 리보세라닙으로 치료를 받는 부분 하면 반값도 안 됩니다.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 한 100만 원 정도 든다. 1년에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은 나 좋은 거 쓸 건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1년에 뭐 한 3억 4억 든다 그래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4억 든데 4억 그러면 1억 5천 정도 짜리가 있대. 근데 약이 효과가 비슷해. 그러면은 전부 다 1억 5천 짜리 쓰겠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이제 원가가 그렇게 낮은데 왜 그렇게 비싸요? 근데 그게 이제 15년 동안의 그런 노력이죠. 그런 노력과 그걸 발견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계속해서 임상하고 적자 보면서 계속 끌고 오고 사기꾼 소리 들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00만 원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은 키트로다 이런 거 걔들도 얼마 안 하죠. 원가 얼마 안 하죠. 걔들은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천만 원 받아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식이 빠르게 들어가 있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HLB 상황을 보면 지금 그리고 진양훈 회장이 공매발명 박멸 시나리오 언제든지 칼 빼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진양훈 회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단한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계 삼성전자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CEO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느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죠. 지금 일론 모스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지금 뭐 전기차 테슬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끝내 해냈죠. 자 HLB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글로벌 권리 인수 요 부분 일단 해냈고 해냈고 그 다음에 간암에 대한 부분 지금 환자 모집이 상당히 빠르게 지니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노젠에서 나노젠 넥스트 사이언스 관계사죠. 지금 HLB 넥스트 사이언스 관계사인데 나노젠이 베트남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일상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신 임상 일상을 시작을 했다. 이 소식은 임상이니까 임상 환자 모집을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나노젠하고 HLB하고 나노젠의 호난 회장하고 진양훈 회장하고 상당히 각별한 사이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도 그런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넥스트 사이언스 지분을 많이 또 이렇게 진양훈 회장이 또 지분 매집을 또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한 상태고 그런 쪽에서 또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칼을 빼들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HLB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에 많죠. 워낙에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NDA 승인 신청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리고 변종까지 잡는 이 코로나 백신 이 부분 계속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하고 있죠. 지금 이뮤노믹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뮤노믹은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플랫폼까지 가지고 있죠. 유나이트라는 플랫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쏟아져 나와가면 이 공매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칼을 빼들고 칼을 휘두를 만한 그런 시기까지 와 있죠. 이제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빼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러버리면 공매들 다 박살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NDA 승인 신청이 이렇게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지금 NDA 승인 신청 지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똑같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돼요. 공매들이 계속해서 지금 눌러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눌러댄 부분을 손을 탁 대면 눌러댄 누르기가 아주 심하면 심할수록 튕겨져 올라가는 가려는 성질은 아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도는 분위기가 이렇게 같이 또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상태에서 HIV는 뭐 격포제죠. 격포제. 지금 글로벌 곤린 이스도 가져왔고 지금 이 나노젠에서 백신 임상 예상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민호민 백신은 또 언제 소식이 나올지 모르죠. 내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그거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NDA 승인 신청 이제 곧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 또 진행되다 보면 추가 환자 모집 선낭암에 대해서 추가 환자 모집 또 좀 더 모집하기로 했죠. 그런 소식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간암 소식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연이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매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살아름판을 걷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오늘부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지금은 급한 거는 공매 세력입니다. 공매 세력. 주주들은 그냥 급할 거 없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건데 나중에 바이오계 삼성전자가 될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봤자 지금 아직도 10만 6천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바이오계 삼성전자가 되려고 하면 그런 약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머크는 키트루다라는 그 약물 하나 가지고 이 항암제계에 지금 거의 뭐 대장이죠. 대장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HLB가 리보세라닉이라는 이런 약물을 가지고 이제 이 항암제 최중심에 서 있는 게 이런 혈관 뇌피성인적제제와 면역항제 병용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 항암시장을 바꿔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바이오계 삼성전자가 딱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재계순위도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